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반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분야 면적은 61평의 아파트입니다. 1회 유찰되어 감리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제재가는 8억 8,200만원이며 입찰 보증은 8,820만원에 2차 입찰은 2차 입찰 4년 10월 10일에 진행해져입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 힐스테트 주상복감 6단지 아파트 경매 물건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인천대 입구역 생활권으로 신정초등학교 동축에 이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연항입니다. 송도 아파트 경매로 진행중인 송도 힐스테트 6단지 매물은 601동 12층으로 대직권 18.1평형에 전용면적 52평형, 분야면적은 61평형입니다. 감자권은 지난 2차 입사는 1월 기준으로 12억 6천만원이며 1회 유찰되어 감리가 대비 70% 가격인 8억 8,200만원을 제재가로 오늘 2차 입사는 10월 10일에 2차 입찰이 진행해져입니다. 보증금은 제재가의 10%인 8,820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감권 연항을 살펴보면 현대건설이 시공하여 2011년 3월에 중공된 주상복합아파트로 2계동에 122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1.5대이며 경매물건은 최고층 20층 중 12층 61평형으로 방 5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 통보사 말소기준 권리는 2019년 1월 15일에 설정돼 신한은행 근저당으로 채권채구액은 5억 5천만원입니다. 후순위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청구금액은 4억 2,106만원이며 등기부 채권총액은 26억 5천만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기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외관물건명세상 조사된 임대책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할 협의가 필요할 듯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송도아파트 입찰하기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인천 연수구 송도 힐스테이트 6단지 주상복합아파트 61평형은 체급 매매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내 타평형 때 최근 거래 현황까지 추가 체크하여 경매문권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송도 힐스테이트 6단지 아파트 61평형은 매물업가는 601동 남동향 중간층이 15공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송도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인천 연수구 주상복합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87%, 매각률은 67%에 경쟁률은 7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송도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로 입찰타이밍과 합리적인 입찰가격들을 추가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소개자로는 법원의 매각문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자문과 한금납치판의 개인의견을 면책 조건으로 안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자료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천 연수구 송도 힐스테트 6단지 주상복합아파트 61평형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전문과 한금납치판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